몸무게 공개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칭 시작할게요 팔, 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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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다리 허리 돌리고, 마구마구 돌리고 어깨도 마구마구 돌리고 목은 사정없이 돌리고 뻘쭘하니까 오른쪽, 왼쪽, 아래, 위에 어깨도 한 번 더 있어 보이게 무게는 최대로 최대한 힘들어 보이게 가벼워 보이지만 힘들어 최대한 힘든 척 힘든 척을 해봐요 나도 힘든 척 전문가처럼 밑가슴도 나도 밑가슴도 한 개 많아주고 무게는 최대한 많이 되는 척 사정없이 들어줍니다 다리도 최대한 무거워 보이게 운동 열심히 하는 척 많이 많이 해줍니다 전문가다 전문가다운 포스 몇몇 전문가다운 포스 인정 아 ㅋㅋㅋㅋ 이 과연 쉬어가는 타임 하지만 허벅지에서 불나는 거 아시죠 다음은 어깨 운동 가벼운 무게지만 힘든 척 열심히 해줘요 나도 가볍지만 최대한 힘든 척 열심히 해줍니다 자세가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아 아 아 아 아 정원정원 깔짝깔짝 끝 우리 유산균도 먹어야 되는데 근데? 여기다 탁 싸먹어야 되나? 유산균? 응 하나 감추를 먹으면 되겠지? 응 나 유산균도 유산균 먹을 거야? 응 하나씩 먹을까? 이거 하루에 한 개씩 먹으면 된대? 물이랑 같이 나 이거 물이랑 먹자 응 이거 까서 줄 사람? 까서 받을 사람?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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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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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 응 흐 물이랑 안 먹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흐 흐 흐 흐 흐 흐 자 그럼 세 번째 몸무게 공개 시작하겠습니다 흐 흐 흐 흐 흐 흐 흐 흐 흐 모래로 성을 만들자 물가에 배를 띄우자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안고 뛰어버릴래 그대도 날 기다렸다면 날 더 깊은 곳까지 끌어당겨줘요 눈빛으로 꽃을 꺾어주세요